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Check Yourself 안녕하세요 장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생입니다 아 네 참 지들 멋대로 인사도 이제 참 그지같이 하네요 우리 제가 지대널미앗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팟캐스트 오디오 방송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널들이 자기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멘트들이고 있는데 그게 다들 거의 비슷해요 항상 똑같습니다 마치 녹음한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들의 브랜드 같기도 하지만 오늘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한번 다르게 해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시그니처 무브가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언제나 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도 펴놓고 계시죠 지금 저희 북유럽 신화 그 신화의 세계 속으로 아주 흠뻑 빠져가지고 머리에 멸리를 계속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2부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번에 지도 펴놓고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지도 펴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나요 자 이제 어디로 가지는 않고요 지도가 지도가 그냥 펴놓기만 하시려면 펴놓기만 하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냥 펴놓고 아 여기다 하고 내가 여기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북유럽 신화는 되게 재밌는 설정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인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나 봐요 왜 좋은 시인이 있고 나쁜 시인이 있을까 그래서 시인은 뭐가 다른 걸까 이런 거를 신화 속에서 그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이제 바니르 신족과 에시르 신족이 싸우다가 평화 교접했다는 건 1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평화 휴전을 할 때 통에다가 한 명씩 와서 침을 뱉으면서 휴전을 다짐해요 와가지고 퉤 퉤 이렇게 그렇게 드럽게 해 그래서 이 통에다가 침을 잔뜩 넣었겠죠 근데 오디니 좀 아쉬워한 거예요 아 이 평화의 의미인데 놓고 가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신이 와가지고 프레이아 갔다 와가지고 그 통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습니다 계속 쪼물쪼물쪼물 해갖고 인간을 만들어내요 아 나 설마 설마 맛이 나 네 마시진 않습니다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름이 크바시르입니다 크바시르 네 크바시르는 진짜 현명했어요 신들 중에서도 제일 현명했는데 인간이자 신인 거죠 대우면 이제 이 크바시르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 떠나다가 바닷가 요새에 살고 있는 다크엘프 두 명을 만났는데 이 두 명의 형제가 크바시르를 냅다 죽여버려요 갑자기 죽어 개연성이 1도 없는데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엄청 어이가 없는 게 형제가 크바시르 찾아서 우리 집에 놀러오래 해갖고 와요 그래서 크바시르 너 똑똑하니까 우리가 뭐 할지 알고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크바시르가 이렇게 집을 둘러보더니 통이 있고 뭔가 이제 살인 도구들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걸로 너는 손님들을 죽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어요 아 똑똑하게 죽었네 네 알면서 죽었어요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아는 게 낫지 네 그 크바시를 죽이고 피를 쭉 뺍니다 아이고 그 피를 이제 꿀과 섞어서 술을 만들었는데 그걸 마시고 나니까 운문과 시의 재능을 발견했다고 해요 뭐요 이건 또 웃기죠 그래서 이 꿀수를 막 보관해놓고 있었는데 또 이 다크아이프지만 그래도 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아 네 친구 거인 부부가 있었어요 거인 부부 집에 초대했는데 같이 배 타고 나가 놀자? 하고 이렇게 나가 놀다가 남편이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네 그리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 어쩌지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한테 그 소식을 전달했잖아요 아 어쩌지 아내한테 아 남편이 배 타다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내 너무 슬프잖아요 엉엉 울어요 근데 거인이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진격의 거인 그것처럼 그래서 이 둘이 아 너무 시끄럽다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했는데 슬픔이 가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형제가 꾀를 또 씁니다 이 아내한테 아 남편이 죽은 곳을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이제 절벽 밑으로 데리고 가요 저기 보면 남편이 죽은 데가 있어 여기 잘 보고 있어봐 하고 있다가 절벽 위로 가서 돌을 떨어뜨려가지고 머리를 깨서 죽여버립니다 시끄럽다고 죽여버렸어요 아 네 뭐 그렇게 해서 아 뭐 잘 처리했다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탁 꿀수도 먹고 탁 잠에 들었는데 아니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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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에 타고 있지 하고 봤는데 자기들은 포박이 돼 있어요 야 뭐야 뭐야 하고 이렇게 당황했는데 그 부부의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복수를 하려고 난쟁이들 납치한 겁니다 그래서 난쟁이들을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팍 박아놓고 물이 이제 물이 밀물 들어올 때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죽어가게끔 이렇게 먹이에다 탁 박아둬요 난쟁이들이 이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살려줘 살려줘 하면서 대신에 꿀술을 줄게 이 꿀술은 진짜 기가 막힌 꿀술이야 이걸 먹으면 지혜도 얻게 되고 시도 잘 쓰고 옴문의 재능을 발견하게 돼 이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 그럴까 하고 난쟁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이 거인의 아들 이름은 주퉁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주퉁은 또 꿀술을 얻어서 산속 깊숙이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하게 된 꿀술에 대한 이야기를 오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두 마리 오호 이 꿀술 탐나는데 먹고 싶다 네 해가지고 이제 꿰를 또 냅니다 이 꿰돌이들이에요 신들이 근데 이제 산속 깊숙이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동생한테 접근해서 동생을 막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동생한테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꿀술 한 번만 먹게 해줘 했는데 도움을 받은 동생이 어쩔 수 없이 주퉁한테 데리고 가서 꿀술 좀 달래요 하니까 주퉁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안 되지 네 그래서 시무럭해서 나왔는데 오딘이 그러면 주퉁을 깨어내서 그럼 산속 깊숙이 있다 했으니까 거기까지 날 안내해줘 같이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속까지 갔는데 결국엔 또 늘 그렇듯 오디는 이 동생을 배신해버리고요 뭐 긴 이야기가 있지만 배신해버리고 내쫓아내버리고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꿀술이 있는 산속 깊숙이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그 주퉁의 딸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딸한테 이제 플로팅을 합니다 딱 와가지고 여기 산속에 미인이 있다던데 혹시 당신인가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꼬셔요 근데 이제 이 딸도 좀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다가 결국엔 좀 친해지고 스킨십도 하고 좋은 밤도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는 갑자기 좋은 밤 보내다가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여자가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표현할 재능이 나한테 없어 이 꿀술 한 모금만 먹으면 내가 너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텐데 꿀술 한 모금만 주면 안 돼? 한 입 중 한 입만 한 입만 주세요 한 입만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결국 이 딸이 꿀술을 줍니다 그래서 오디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만에 그 모든 꿀술을 다 먹어버리게 돼요 다요? 다 먹고 바로 새로 변신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걸 또 주퉁이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퉁은 결국에 또 신들이니까 신들의 그런 전략에 못 이겨서 죽게 되고 결국 그 꿀술만 오디는 이제 총에 이렇게 뱉어내서 그 꿀술을 마신 자들만 이제 시를 잘 쓰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북유럽 신화했습니다 이야 시 잘 쓰는 게 진짜 어렵구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시를 잘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만들어냈을까?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렇죠 대충 다른 거는 들으면은 이런 인간의 경계해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아니면 어디의 유래, 뭐의 기원 이런 거를 대충 유추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네 아무래도 신화를 분석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의미도 말씀해 주시겠죠 또 이 책에서도 그런 분석적인 것들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바니르 신족과 애시르 신족이 싸우다가 평화협정에서 침뱉었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바니르 신을 모시던 부족과 애시르 신을 모시던 부족이 싸우다가 평화협정을 한 게 이렇게 신화로 나타난 것이다 왜 우리 당군왕 신화도 그렇죠 그렇죠 군부족과 호랑이부족이 싸우다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설명도 해주시는데 이 꿀술에는 딱히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본을 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유추조차 불가능한 이런 신화를 왜 만들었을까 싶다 궁금한데 도대체 뭐 교훈도 없잖아요 사실 뭐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교훈도 없고 도대체 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마 나는 구전이 되면서 살이 계속 붙은 것 같아요 거짓말도 한 번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 아마 야 시를 말이야 왜 멋있고 잘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아냐 한 번 이거 했다가 이제 뭐 나도 주퉁이라는 게 있었어 그 사람이 근데 뭘 갖고 있었는데 어 맞아 맞아 그거 그거 그걸 오디니 막 뺏으려고 했던 거야 그걸 뺏어서 오는데 뭐 그럼 야 뭐 주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었어 오다가 떨어져서 죽었지 이런 식으로 좀 구전되면서 계속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 뭐 술자리였겠죠? 술자리에서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사람이 내뱉은 말이 꼭 재미가 생겨서 신화가 됐고 지금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거 읽어가지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없길까 어이가 없겠지 저희가 그냥 술자리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몇백 년 뒤에 사람들이 막 와 조선신화다 대한민국 신화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인천의 전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왜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책에 가득가득 담겨있으니 엄청 많이 담겨있나 보네요 이런 뭐랄까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립니다만 물음표가 자꾸 머리 위에서 떠다니는 걸 뭐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로마 신화도 후반부 가면은 진짜 왜 이야기가 이런 이딴 이야기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거 정말 많고요 근데 삼국지도 뒤에 가면은 진짜 개노잼이잖아 딱 제갈량 사후까지 그 뒤에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아가지고 기억이라는 단어 쓰는 것조차 미안해 약간 그런 식이 아닐까 그냥 잡다 한 거 다 때려박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벌써 14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책에 되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많은 것들을 빼고 14번 이야기로 왔습니다 14, 15, 16이 이 책의 마지막 챕터들이거든요 14번은 발드르의 죽음 이라는 챕터입니다 발드르? 네 발드르는요 오딘의 아들입니다 이 발드르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모든 것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정말 인싸 차은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발드르는 근데 어느 날 악몽을 꿔요 세상이 끝나는 꿈 늑대가 해와 달을 집어삼키고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악몽으로 그래서 오딘한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딘은 이제 너무 걱정되잖아요 좀 지혜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좀 그냥 꿈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세상의 끝에 있는 현명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여인을 룬의 문자의 신비함 이런 걸로 써서 지옥으로부터 불러와요 불러와서 왜 발드르가 죽는지 누가 복수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 여인은 사실 로키 아내였던 앙그르보다 였어요 그래서 뭐 이 사실을 이제 오디는 알게 됐으니까 아내인 프리그한테 찾아가서 말을 해줍니다 프리가 너무 걱정되잖아요 엄마 된 마음으로서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어?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발드르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받아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혹은 불 물 쇠 돌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에 맹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쇠로 만든 칼이 발드르를 치려고 하면 쇠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 돌이 이렇게 피해가요 왜냐하면 해치지 않을 거란 맹세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지 다 던지는데 다 벌써 재밌어 그렇죠 근데 신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발드르한테 이것저것 던져요 다 모여가지고 다 던져요 걸어가고 있는데 네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것도 던져봐 저것도 던져봐 하면서 스피커도 던지고 컴퓨터도 던지고 동물도 던지고 다 던져요 다 피해가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 꽉 재밌게 축제처럼 놀고 있는데 이 순간 딱 한 명이 재밌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발드르의 동생인 호드였습니다 이 호드는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뭔데? 뭔데? 하면서 나도 켜져 나도 즐겁게 놀고 싶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딱 간파한 로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왜냐 로키는 발드르한테 약간 질투심이 시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드를 좀 없앨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변장을 하고 엄마한테 찾아가요 어머 너무 재밌어요 근데 누구한테 맹세 안 한 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정말 진짜 누구 모두한테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축제 분위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립니다 나는 사실 모두한테 맹세를 받았지만 겨우살이한테는 맹세를 받지 못했어 왜냐하면 겨우살이는 뭐 별 볼일 없잖아 요만한데 그래서 겨우살이한테는 맹세 못 받았어 이 정보를 얻고 로키는 떠납니다 겨우살이가 있는 곳으로 그 겨우살이를 이제 로키가 가지고 와서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잘 엮어서 화살촉을 만듭니다 화살촉을 만들어서 이제 아까 그 장님인 호드한테 찾아가요 야 너도 깨고 싶지? 이거 한 번 던져볼래? 대신 이걸 진짜 있는 힘껏 던져야 돼 있는 힘껏 던져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서 호드를 그 형 바로 앞에까지 데려다주기까지예요 그래서 자 내가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확 던졌는데 죽습니다 발 들어가 그래서 동생은 뭐지? 왜 안 웃지? 나 진짜 세게 던졌는데 왜 안 웃지? 근데 이제 울음소리만 들린 거예요 발드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발드르는 죽게 됩니다 이 새끼 진짜 진짜 로키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안되겠다 이 새끼는 그래서 이제 발드르를 구하고 싶잖아요 신들이 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럼 지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사한 게 아니니까 그렇네 그래서 지옥에 있는 헬한테 부탁을 하자 그래서 오딘의 명령을 받은 한 신이 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발드르가 너무 우리 지상세계에서 너무 중요하고 모두가 그를 아끼는데 한 번만 돌려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헬도 뭐 그럴게 대신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정말 그의 슬픔을 애도해야 돼 하나라도 하지 않다면 다시 발드르를 데려올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은 이제 신나서 어 그래 주겠대요 하면서 와서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전령들을 보내서 모두에게 물어봐요 슬프지? 슬프지? 슬프냐? 우냐? 야 우냐? 그렇게 해서 모두의 동의 그 애도를 얻어냈는데 딱 한 명 어떤 늙은 거인 노파 거인? 네 거인인 노파가 응? 넌 죽어도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드르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 거인의 존재는 과연 뭐였을까요? 로키였습니다 진짜 어이없죠 계속 이런 애는 이게 북유럽 신화가 아니라 로키의 만행 뭐 이런 걸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 계속 로키의 만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키한테 신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뭐 신이니까 또 어떡해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분위기에 이제 연애가 있었는데 로키가 또 숨어있다가 와가지고 술에 잔뜩 취해서 신들을 모욕해요 쟤는 대머리고 쟤는 겁대가리 겁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로키가 던지는 모욕에는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할 수도 없고 기분은 나쁘고 그렇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듣는 애들이 다 상처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화가 나는데 해가지고 로키는 이제 떠나고 다음날 로키를 잡으러 로키의 집으로 향합니다 발들어 준 것도 짱 나고 나한테 모욕 준 것도 짱 나니까 얘를 잡아 족쳐야겠다 그래서 갑니다 로키는 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연어로 변신해서 강물 속에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결국 어찌저찌해서 토르에게 딱 잡힙니다 토르가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연어의 꼬리가 얇아졌는데 그때부터 연어의 꼬리는 얇다는 말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드디어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연어의 꼬리가 왜 얇은지 토르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연어의 꼬리를 줄여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연어를 뭐 부신 것도 아니고 야 또 그쪽 동네라서 또 나오는 게 연어네 신기하다 그러게요 음 그래서 이제 연어로 변신한 로키를 콱 잡아서 네 로키를 잡아가지고 이제 동굴로 데려갑니다 동굴 아주 깊숙한 곳으로 그 깊숙한 곳에 딱 데리고 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요 로키의 두 아들과 아내를 인질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들이 로키를 괴롭히려고 근데 이제 로키는 같은 신이니까 신끼리는 죽이지 않겠다 그런 맹세가 있었나 봐요 근데 아들이랑은 그런 맹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로키가 발드르를 죽일 때 동생을 이용해서 죽이잖아요 신들도 이 로키 형제의 다른 한 아들을 이용해서 다른 한 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한 명의 아들을 늑대로 변신시켜서 나머지 아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돼요 막 창자가 다 터지고 피가 다 터지게끔 아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늑대는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게 되고 음 이 창자를 가지고 로키를 묶어요 돌에다가 다행히 줄넘기는 안 했네 네 그 창자로 로키를 막 묶어요 그리고 이제 로키 머리 위에는 독뱀 독살을 묶어놉니다 종류석에다가 독뱀에게서 독이 한 방울 뚝뚝 떨어질 때마다 로키가 아프도록 그리고 아내한테는 출발할 때 그릇을 챙기라고 해요 이 그릇의 용도는 뭐냐면 로키가 아프지 않게 독을 받아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릇이 다 차면 어떻게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로키는 고통이 몸부림칩니다 이 몸부림칠 행위 이게 바로 지진이에요 오 네 북유럽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로키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렇구나 네 그쪽에 지진이 많이 나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 아닙니까? 음 많이 안 나지 않나요? 그럴려나? 근데 판 끄트머리라서 자주 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뭐 엄청 자주 근데 협곡이랑 이런 되게 거친 지형이 많지 않습니까? 분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많이 일어나나 보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키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러게 계속 살아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네 계속 살아있어요 무섭다 무섭죠 네 근데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과거에 혹은 굉장히 옛날에 벌어졌던 일들이고 지금은 앞으로 다가올 남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름이 바로 라그나로크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이 북유럽 신화에선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또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렇게 되고서 끝이게 하고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서 같은 얘기니까 맞아요 신약성경의 마지막처럼 나중에 기사들이 와서 세상이 멸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처럼 라그나로크도 미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은 겨울에 시작될 것인데요 일단 지금은 아니네요 네 다행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겨울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전쟁이 일어난대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동물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끔찍한 겨울인 핀불 배틀의 시대 아 웬툴스 커밍 네 왕좌의 게임도 이 북유럽 신화에서 오티브를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때는 이제 세상이 종말할 것처럼 막 지진과 해일과 아주 그냥 어두운 날다들이 연속으로 막 일어나요 오 자 이제 지진이 발생하니까 모든 족쇄와 쇠고랑들이 풀리게 되겠죠 네 이때 이제 로키의 아들들 로키의 아들인 늑대 펜리르와 뱀 유르문간드 이들도 풀리게 돼요 사실 이들은 오디니 예전에 이 로키의 아들들이 아까 헬과 이 두 명 이 세 명 이 어 얘네는 좀 나중에 위험할 것 같은데 해서 묶어놨던 친구들 지하 지하 지하세계라던가 어딘가에 다 묶어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해놨던 것들인데 세상이 종말이 될 때 이제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면서 펜리르도 뱀도 그리고 묶여있던 로키도 복귀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네 헐크가 이 펜리르 뜨그럽혀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펜리르는 사실 엄청 커요 엄청 큰 게 영화에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영화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턱이 하늘을 닿고 달까지 가고 아래턱이 진짜 뭐 바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큰 늑대예요 이 늑대와 그리고 진짜 엄청 큰 뱀과 그 다음 로키와 하늘에서 이제 불타는 검을 들고 나타나는 아들들 이런 것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그리드라는 전장을 향해서 행군을 합니다 이때 헤임달 헤임달이라는 이 신들의 세계를 지키는 이 헤임달이라는 신이 이 모습을 딱 목격하고 드디어 결라르 호른이라는 것을 있는 힘껏 불어 신들을 깨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투가 시작하게 돼요 이때 이제 깨어난 오딘은 당장 펜리르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늑대 입은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늑대도 엄청 크고 오딘이 멋지게 창을 턱 아래로 딱 찔러 넣어요 근데 늑대가 늑대가 입을 꽉 닫습니다 오딘 사망 아니 보통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연출 되게 많잖아요 특히 헐리우드 영화 막 으아 근데 푸싱 이렇게 없어지는 거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멋지게 그 아까 처음에 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물 보물을 갖고 모든 걸 깨뚫을 수 있는 그 창을 갖고 국리를 네 펜리르를 딱 찍었는데 그 입 속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아 이 모습을 오딘의 아들이 봤어요 오딘의 아들인 비다르가 봤는데 오딘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늑대의 입을 딱 찼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양 발에 신발이 달라요 하나는 짝짝이 네 짝짝인데 하나는 이제 힘이 가득 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어떤 신발인데 그걸로 이제 턱을 쫙 찢어버려서 늑대를 죽이게 됩니다 오 네 일케 릴드스네요 양 팀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또 강했던 또 신 토르 토르는 이제 뱀을 죽이게 돼요 뱀과 막 싸우다가 이제 묠일으로 뱀의 머리를 꽝 하고 깨서 죽입니다 근데 뱀은 독이 있어서 죽을 때 끌익 하면서 독을 쫙 내뱉어요 그 독을 맞고 토르도 사망합니다 음 음 그리고 전쟁의 신 티르는 사냥개인 가름을 가로막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모든 신들은 서리 거인들과 싸우다 패하고 거인들도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모두가 그냥 자멸하는 그런 전쟁이 됐어요 공렬이구나 네 하지만 로키만이 오뚝 서있었는데요 로키를 딱 보고 신들의 문지기라고 지키는 수호자인 헤임달이 로키를 딱 이렇게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죽습니다 이렇게 둘이 싸우다가 나란히 쓰러져요 쓰러진 상태로 로키가 이제 야 내가 이겼어 우리는 다 죽지만 그래도 세상이 불타고 있잖아 내가 이긴 거야 했는데 헤임달이 나는 너보다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어 오딘의 아들도 살아남았고 토르의 자식도 아직 살아남았어 근데 로키가 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내가 이긴 거야 했는데 헤임달은 여전히 나는 너보다 멀리까지 볼 수 있어 많이 지금 멀리 무색니다 아님 아님 아닌데 서로 부르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둘이 죽어가면서 내가 이겼어 아닌데 내가 이겼어 아닌데 하고 합니다 헤임달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세계수의 인간 한 쌍도 몸을 숨기고 있어 이건 끝이 아니야 끝은 없어 그저 옛 시대의 종말일 뿐이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하고 죽음 뒤에는 항상 부활이 따라와 넌 배배한 거야 이렇게 말하며 세상은 불의 거인 수르트라고 하는 불의 거인이 있었는데요 이 수르트라는 거인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신이에요 내내 그냥 빛나는 검 들고 있다가 종말 오면 검으로 세상을 뭡제트리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계속 들고 있다가 다 죽었어? 하고 이제 꽝 해서 모든 모든 것들을 화장시켜버려요 바다마저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 모든 지구는 종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들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하지만 이 마지막 뒤에는 항상 찾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녹색 땅이 다시 또 생겨나고요 아스가르드가 있던 곳에는 이다보리라는 지역이 들어서서 계속 명맥을 이어갈 것이에요 오딘의 아들인 비다르 발리 토르의 아들인 모디와 마그니 그리고 또 발드르와 호드도 지옥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6명은 모여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한 명이 풀숲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해요 딱 보니까 체스말이었어요 근데 그 체스말이 오딘의 모습인 거예요 또 다른 거 보니까 오? 토르네? 하면서 막 다 찾아보니까 체스말을 다 찾아서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체스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말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게임은 다시 시작된다 하면서 신화가 막을 내립니다 이거 되게 영화 같은 연출인데? 네 그래서 우리 1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뭐죠? 이미르라는 거인을 죽여야지만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죽음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신들의 세계도 결국에 오래된 신들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그 당시 북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도 아까 공선생님 얘기하신 문명 예전에 그거 있었던 거 그 뭐라 하지? 문명 무슨 무슨 설인데 아무튼 그걸 믿고 있었나 봐요 아 다시 시작되고 재건되고 다시 또 시작되고 이런 거? 저번에 우리 파피용처럼 지금의 이 세상이 두 번째 세상이다 맞아요 라고 믿고 있었나 보네요 와 이거 재밌는데 엔딩이 그래서 저도 이 라그나로크 장면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뭐야? 하면서 읽다가 이 장면은 굉장히 되게 뭐랄까 스펙타클하고 읽으면서 되게 흡입력이 좋은 게 또 이분이 이야기를 잘 쓰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미럽 신화는 끝이 납니다 음 야 근데 중간에 생략하신 이야기 진짜 많죠 네 뭐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토르가 낚시 여행 떠나요 낚시 가서 뱀 건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불멸의 사과 신들이 늙지 않기 위해 사과를 먹는데 그리스로만 신화에도 있지 않나? 그쵸 그쵸 이 사과를 또 뺏깁니다 거인의 왕에게 그래서 이 사과 찾으러 가는 내용도 있고 뭐 토르가 또 거인 나라를 뭐 친구들과 여행하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그냥 물음표가 이게 도대체 왜 있지?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얘기 없어요? 뭐? 토르가 루이닥 할미펍에 방문한 이야기 아 친구들과? 네 아 요즘 봄날 봄날이잖아요 요즘은 초복은 지나갔죠? 초복 지나갔죠 저 영상 올라갈 때 중북쯤이려나? 오 말복? 아무튼 요즘 복이 이제 앞뒤로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럴 때 가셔서 누룽지 닭 꼭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너무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네 인천 연수동에 위치한 누이닥 할미펍 누룽지 이불 덮은 닭 백숙을 맛보실 수 있는 아주 품격 있고 좋은 곳이고요 지금도 SNS에서 지금 인플루언서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지켜보시는 먹방 그런 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갔다가 만날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운 날에 닭 한 번 드시면서 기운 차리시고 저희 방송도 열심히 들어주셔야겠죠 인천에 있는 누이닥 할미펍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다행히도 토르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르가 또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그렇죠 그래요 갔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어 아니야 토르는 또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토르는 어느 정도 많이 먹냐면 토르가 거인들 나라 여행 갔을 때 거인들이랑 내기를 해요 그때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한큼 최대로 먹었는데 그게 바다의 높이를 낮췄다고 해요 그 정도 양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노이다 켈미펍의 토르는 뭐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겠네 근데 토르마저도 감동시킬 만한 무한 리필 메뉴가 있기 때문에 네 전기고이 통닭도 있나요 네 그럼 또 토르가 좋아하겠네요 그러게요 바다를 마신 거냐 아니 뭐야 이게 재미있는 얘기 많은데 사실 제가 중요한 얘기 중에 빼먹은 게 이 로키의 아들들 아까 얘기했던 그 늑대와 그 뱀과 헬 이 셋의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라그나로크를 시작하는 초석을 다지는 복선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깜빡하고 놓쳐버렸네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재미있는 얘기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책 사서 읽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신화류의 이야기는 어차피 지금 데이터베이스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한 번 다시 돌려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오늘 좀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북유럽 신화에 관련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미디어 믹스들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단편이 한 30, 40분 정도 되거든요 쿵퓨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쿵퓨리 쿵퓨리 에다가 RY 붙여서 쿵퓨리라는 영화인데 완전 B급 그냥 영화예요 유튜브에 무료로 풀려있거든요 여기에 토르가 나오는데 이거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용이 뭐 아무튼 웃겨요? 어 일단 북유럽 신화 같아요 뭐 어쩌다는 건지 모르겠어 약간 그 주인공이 타임머신 타고 뒤로 돌아가서 히틀러의 음모를 막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주인공이 쿵퓨 그 사범 같은 거예요 중간에 막 토르도 불러내고 막 갑자기 토르가 으악 이렇게 나오는 별 재밌는 장면이 많은데 거기에 나온 토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기억이 났고 마스크 영화 아십니까? 마스크 영화 옛날에 짐캐리나 짐캐리 주연의 아 초록색? 아 양복 있고 네 알죠 알죠 그 마스크2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 빌런이 로키예요 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1이 정말 개 지구 명작이지만 2는 약간 졸작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충분히 재밌게 봤던 영화고 어렸을 때도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빌런이 로키로 나옵니다 음 이 마스크를 원래 또 로키가 만든 거예요 네 장난을 좋아하는 신 로키가 만들었다가 인간 세상에 떨어뜨렸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던져줘 본 건가 아마 그렇다는 설정이 나오는데 네 로키에 관해서는 뭐 최근작은 다들 많이 보셨을 거니까 마스크2 나오니까요 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봐주시기 보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게 뭐 만화 같은 경우에 뭐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나 엄청 많죠 그게 뭐예요? 영웅들이나 신 뭐 각국에 있는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아 길가메시도 나오고 어? 그런 옛날에 워크래프트 게임 있었는데 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파오케 비슷한 것도 있고 아 파오케 맞아 맞아 음 재밌는 거 많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미디어믹스의 그 신화가 요소가 나오는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음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네 신화의 이제 원문 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통인 거죠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오늘 뭐 너무 내용도 사실 방대하기도 하고 인물도 많고 이게 좀 잘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얘기가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발표는 뭐 앞에 보이는 닐게이먼님이 지으신 북유럽신화를 참고했고요 사실 지으신 건 아니고 이분도 실제 북유럽신화를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밌게 각색하셨고 음 또 유튜브로는 이동진님께서도 음 토르 영화 개봉하기 전에 북유럽신화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오 그 내용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것도 봐야겠다 그거 말고도 뭐 지식한잎 뭐 이런 채널들도 하다 보니까 참고 잘 받아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해봤습니다 네 뭐 의미적으로는 사실 중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는 건데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은데 또 어차피 사실 따지고 보면 남의 동네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보시고 얘네는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 각자 또 생각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매번 뭐 저희가 이건 이렇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나눠왔었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네 이야기 위주로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교양 같은 느낌 아 그렇죠 네 북유럽신화가 사실 유럽인들에게는 유명할 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나 뭔가 단어 뭔가 이런 어떤 사건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교양의 단계로서 북유럽신화 한번 읽어보시고 야 토르가 사실은 혹은 로키가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 교양으로 그리스로만 신화 들었었거든요 대학생 때 네 진짜 재밌었어요 어 저도 들었는데 아 그래? 여러분도 들어도 들게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희 북유럽신화죠? 네 북유럽신화 2부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또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결제프였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